아 진짜 네이븐이거 컨텐츠 너무 없어가지구 컨텐츠 없다 없다 하는게 아니라 안들어가는거야 보스야 자! 잠재력 건들게요 ㅈ밥도 아니고 잠재력 50 찍습니다 50 지금 제 잠재력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지막게 이게 ㅈㄴ 아쉬워 이 ㅅㅂ 오늘 갖다 버려라 이 ㅅㅂ 아 진짜 ㅅㅂ 후회가 된다 갑자기 괜히 맞았다 이 기억을 까먹었어 내가 아 가슴이 나와요 답답하냐 형들 아 그러니깐 건들지 말아야되고 건들었다 지금 ㅅㅂ 됐다 으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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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랩을 잘못 먹었다 야구 으아아항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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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 잘 보내세요. 형님.